김의 배에 의한 너 개미 왔어? 응 개미 먹어! 야 한 번 봐봐 잘 먹겠습니다! 들쳐봐 들쳐 봐 들쳐 볼까요? 이거 개미야? 오물렛인데 안에 밥 아무것도 없어 아리 안 불려 아 이제 사봅 어디 어디 아니야 그렇게 안 커 개미 아린데 우리 거야 아우 개미 알 맞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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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나왔네? 아래서? 아아... 라아... 먹어봐라 이게 이 거였나 이렇게? 어 이게 이 거야 아우 어디야 어디야 먹어봐라 진짜 맛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오 근데 되게 맛있다 맛있어? 네 어 그래? 어 되게 맛있네 어 왜 맛있지? 진짜? 그리고 어때 개미알 터져? 안 느껴져 아예? 네 근데 이거 되게 고급 요리인가 보다 비싸잖아 이거 들어가가지고 진짜 진짜 응 응 으음 아 되게 쫄았네 거짓말 진짜? 진짜로 그냥 오믈렛이야? 네 다른 맛 안 나고? 다른 맛 안 나고 나도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긴 하다 그냥 맛만 근데 형 진짜 맛있어요 그만큼 가져가시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근데 맛있어요 형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너무 맛있고 어 너무 맛있어 짭조름하게 맛있는 오믈렛인데 근데 기분 탓이야 완전 맞아 기분 탓이야 맛은 똑같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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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달지도 않고 맛의 싶은데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맛 좋은데? 어 이거 맛있다 야 계란말이 좀 이렇게 센 불 해가지고 겉에 확 익은 느낌 있잖아 맞아 맞아 응? 거기다 번데기를 좀 갈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응 응 밥이랑 먹어야지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그냥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개미 좋아해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어 응 응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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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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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네 개미 좋아하네 으응 이거 근데 일단 저 하나씩 맛봐볼래? 약간 예상했던 맛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돈까스랑 바베큐 사이 저도 같이 바꿔 먹을까요? 아니 일단 드시고 아니 고기는 바꿔 먹어 어때? 으응 으응 좋아 맛있다 주니처의 이름이 중국 응 주니처의 이름이 중국 잘 구운 목살 비슷하고 짭짜름하고 맛있다 어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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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너? 네 맛있는 돈까스랑 목살구이 그 사이 이거 와 되게 겉바속촉이다 어 신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튀김옷 없이 고기만 튀겼어 이거 네 야 그 맛 나지 않니? 옛날 시장 통닭 통닭 맛 맞아 그 맛이야 그 맛이야 와 맛있다 들이속 고소하고 염지가 돼 있는 느낌 섞어 먹어야지 아 어이 이것도 야 이게 이거 오믈렛이랑 잘 어울리더라 응 보쌈 삼합 삼합 음 아 이거 야 진짜 나 더 성질 나지 않아? 어? 간만 봤을 때 성질 나 죽겠어 어 그러게 확실히 뭐 빨리 더 시킬래? 시키자 오케이 저거 시킬게요 뭐야 어 시켜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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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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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앙마니 스타일 우와 됐다 됐다 이제 세팅 됐네 야 이제 좀 와악 먹을 맛 나겠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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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있었구나 오오 이거 뭐야 이거 틸라피아 아 맞아 맞아 틸라피아 이렇게 생겼어 이게 맛있대요 이게 이게 맛있는 애예요 우리나라에서 역돔이라고 하는 게 이건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남아에 많이 사는 민물고기고 살점이 두툼하고 얘가 얘도 육식어정 잡식어정일까 아마 와 음 소스를 찍어 먹어야 돼 어 그 민물고기 특유의 흑내가 있어 와 뭔 소스야 그럼 음 소스를 많이 찍어 오 오 되게 매콤하다 음 이건 호불호 이건 호불호 있어 형들은 괜찮은 거죠? 흑내는 나 근데 소스 뿌려 먹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불어온 쪽에 그거 많이 찍어야지 아 소스를 바르면 흑내가 안 나 많이 발라야 돼 내가 민물이야 얘도 민물이야? 흑내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거 몰라 아 그래? 음 소스를 찍으니까 또 괜찮아요 응 소스 많이 찍어야 돼 되게 매콤한데 이거? 소스가 맛있네 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무슨 고기야 이거? 이게 가물치 같다 야 가물치다 그래 아 얘 진짜 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네 그냥 갈라가지고 튀긴 거 아니야 껴만 딱 썰을 뺐네 그래도 잘하지 잘하지 얘보다 얘가 날 거 같은데?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건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난 가물치는 되게 무서운 고기야 어? 야 냄새는 뭐 어? 전혀 안 나는데? 냄새는 그냥 생선가스 그러네 야 냄새는 치킨이다 야 그냥 치킨이 완전 튀긴 거 같아 응 응? 야 야 오히려 삼치 이면수 같아 응 응 이면수 부드러워 어? 야 나를 또 이건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는 혼내 덜 나네 우리가 혼내가 아예 안 나는데? 아예 없는데? 응 어? 고집 안 부렸는데 지금? 아 맛있다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이거 인터넷? 응 생긴 건 무서운데 이게 살도 식감이 되게 좋아 촉 해가지고 야 가물치가 이렇게 맛있었나? 어머 죄송해요 가물치를 이렇게 드셔본 적은 없죠 한 번도 가물치는 없게 가물치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눈이 완전 뱀이야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든 얘를 잡으면 가물치를 싫어하거든 되게 무서운 고기야 딱 잡으면 낚시꾼들이 반을 안 빼고 딱 잘라버려 이렇게 야 나 앞으로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야 다 튀기는 거야 이제 이 식용유를 들고 댕겨야지 이제 죽는 거지 낚시 대까지 튀겨버려 그냥 응응 가물치를 좀 잡아야 돼 엄마 이거 곱창 뭐 시키자 곱창 곱창 오케이 아무것도 안 찍고 왜? 냄새만 맡았는데 야 그동안 왜 술에 곱창국을 생각 안 했지? 우리 식당에서 팬에다 무쇠 팬에다 구워주잖아 그것도 맛있는데 아무것도 안 찍고 어 맛있어 육향 육향 담백해 맛있어? 누린내 비린내 냄새 하나도 없어 너무 맛있어 살짝 간이 돼 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어우 야 진짜요? 진짜로? 그래 이게 그릴 요리는 불폐야 불폐 그치? 진 적이 없지 맛으로 누른다 이거야 완전 좋아 아 잠시 후에 오케이 이거 진짜 되게 고소한 것도 살아있고 불맛도 나니까 와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야는 여기 빨간 거 보니까 그냥 불 아니고 불이고 후년으로 했네 후년으로 해가지고 다 가득 먹은 거 있잖아 음 진 적이 없지 음 아 형 미안합니다만 카레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요 가만 가만 갑시다 네 먹어봅시다 삼겹 같은데 여기 완전 완전 약간 약간 불안한 거 있잖아 무조건 아 이게 또 약간 동파육처럼 이렇게 부드러울 거 같지 않네 어 좀 살렸네 지방 쪽을 콩이 있는 거 같아 땅콩이 있는 거 같아 그렇지 뭔 콩이 있고 음 진짜로? 죽어? 너무 맛있어? 아 올라갑니다 아까 이거 땅콩인가 봐 그 콩이 땅콩 막 확 나 야 컴온 컴온 음 오이 음 오이 오이 음 음 이거 맛있어 네 맛있다 응 생강인가 레몬 골라스 같은 거 조금 이거 넣었나? 저는 방콕 쪽보다 조금 새콤함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 쟁돼. 약간 레몬향과 생강향이 섞여서 진저리나게 맛있다. 기대돼요. 그 똠양꿍의 그 새콤한 맛 있잖아요. 새콤달콤해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야 이게 북뿌식이라는 거지 북뿌식 커리. 음 좋네. 요리를 잘 하시네. 난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야 원필장. 카이 좋아하네. 나는 진짜로 이거 너무 만족스럽다. 우리 엘만들이다. 아 이 집 좋네. 아 좋다. 맛집이야. 막 먹어야겠다 이게. 어 아직 얼마나 찼어요? 아니 아니 저희도 많이 배부릅니다. 배불래요. 무리하지 마. 먹을게. 무리하면 안 돼. 네가 무리하면 우리가 조금밖에 못 먹잖아. 맛있지? 내가 1위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한 끼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몇 끼를 먹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에이 맵기요 녀석아. 아니 가짜만 보고 살았으니까 진짜를 보여주시죠. 진짜를 보여줘야지. 네. 자 이제 조용하고 밥이랑 먹자. 조용하고 밥이랑 먹자. 그만 떠들고. 가짜는 마표는 할 생각도 하지만. 바로 시작되네. 네. 아. 아 맛있다. 아 선우 여기 첫 끼 어때 괜찮니? 너무 훌륭한데? 네? 아 난 너무 죽은데 지금. 너무 훌륭해? 이야. 나는 여기 구울게. 여기 돼지 비계가 있더라고. 이야 여기 아주 굽기. 그걸로 돼 있네. 어우. 좀 진하게. 아이씨. 어떻게. 이거 괜찮아? 이거 우설부터 구울게. 그러면. 아 여기. 일단 맛만 구우시면 안 돼요? 아 땡큐. 손이 거 맛만 봐봐. 맛만 봐봐. 이거 먹어볼까? 내가 먹어볼게요 형. 먹어봐. 먹어도 돼? 좋아. 우설도 다 익었어 이거. 먹어도 돼. 맛있네.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일단. 야야야야야. 이거 하나 싸먹자. 와 이거 싸먹자. 어 맞아. 오예. 어 맞아. 싸먹어야겠네. 음. 맛있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면이랑. 야 그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소스가 근데 동남아는. 약간 약간 시큼하고 새콤한 소스가. 마른 것 같아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태국 음식 먹으면 많이 먹어. 이게 시큼시큼하면 나는 많이 들어가거든 안 느끼하니까. 나죠? 아이고. 아이고. 이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으음. 으음. 으아이. 날취하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쓱 묻혀서 올려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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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내가 먹어볼까?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아, 배불러. 하여간 형들은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형들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경이롭다. 야, 맙소사. 쟤는 저기 웨이팅이지, 저기. 아, 웨이팅이야. 웨이팅 걸린 거야, 그렇지? 언제나 간하자분들. 계속 지금 온 거 같은 연기를 해줘야 돼. 지금 온 거 같은 연기를 해줘야 돼. 아, 지금 온 거처럼? 배부르다는 표정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야, 여기 지금 왔다 이런 느낌으로. 야, 빨리 먹자. 꽉 먹고 가자. 이거 밥까지 화끈하구만. 오늘 하루 종일, 어? 저리 막 밥 비벼 먹어. 장난 아니야. 치즈 먹는 거 봐, 저 뒤에 애가 해주는 거 봐봐. 야, 치즈. 한번 보고 올까? 배워, 배워. 나 봐도 돼? 어어, 어어. 비꼬리아. 커튼카, 커튼카. 애들 거 다 뺏어 먹지 말고 놀랜다 애들. 컴온, 컴온. 박수 받았어. 이거 맛이 어떤데? 어때요? 저 친구는 이 치즈로 플러팅 성공이야. 완전 우리 횟집에서는 콘치즈 있잖아. 그거보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태국 백성원이 될 아이야. 대단한 친구네. 끓는다. 태국식 샤브샤브라는 거지. 어우, 야. 속이 확 풀려, 야. 국물 맛있어. 더 맛있어요? 네. 완전, 완전 맑은 해물탕. 아주 좋아. 어우, 국물 좋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고기 먹고 싶은 사람 뭐 해산물 먹고 싶은 사람 다 오면 되겠네. 맞아. 여기다 마지막으로 볶음밥 하나 해 먹을까? 한번 보여주면 재밌겠다. 그렇지. 간단하게. 코리안 스타일 볶음밥. 아, 딱 좋다. 딱 좋다. 참깨를 한 쪽에 좀. 너무 매우면 또 안 되겠다. 하고 쌈장을 조금 타면. 와, 이건 뭐. 고기 들어갔으면 됐으니까.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됐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디 입는다? 불러, 불러. 저 친구 불러. 미스터 셰프. 셰프. 돼지, 돼지. 원하아아. 볶음밥, 볶음밥. 아, 유스픈, 유스픈. 유스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정리로. 코리안 스타일 고추장 라이스 미치. 고추장 라이스 미치. 스파이크? 어, 라이스. 코리안 스타일 브라이드 라이스. 아, ital restaurants. 아, ittle 스파이시. 슬리. 오케이. 오케이 넌 굿? 넌? 넌 굿? 한 마리로 오소만 두 근처는 좀 scroll 아,ASASASAS 굿굿 굿 굿굿 아,굿 굿굿 아, 스파이시아,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 맛있다고?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타일랜드 셰프 잘 먹네 이거 드시고 싶으시면 어디 왔어? 뉴 수프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데 이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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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땡큐 셰어, 셰어 아, 컴백 괜찮은데 이거? 형 그만, 그만 우리 먹어야 되지 맛있어요 반응 괜찮습니다 케이푸드 재밌네, 또 나누미 좋다, 나누미 형, 근데 어떤 맛인지 우리도 먹어봐야 좀 맞아, 나도 안 먹어봤어 형이, 형이 솔직히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아, 또 특별해, 이거 아니, 아니, 너무 맛있다 나는 이거 딱 좋아 형, 그냥 한국에서 먹는 거 똑같다 아니, 아니, 너무 맛있다 나는 진짜 맛있다 맞아 형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 야, 우린 먹는 건 또 진심이니까 와 와 왜? 와, 코가 와, 냄새도 좋아 이거는 약간 떡 같다, 떡, 그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와, 코코가 아, 이게 아까 반응 자체가 우와 형 이런 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나요? 마이야르 이야, 이건 진짜 맛있다 음 쓸빵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게 완전 다 익은 바나나가 아니어서 그 새콤한, 새콤한 맛이 매력적이네 근데 형 약간 새콤달콤한 군고구마 같아 와, 너무 맛있다 이건 사이즈 응 뭐 뭔데요? 몰라 나도 이거 한번 해봐 이게 뭔데? 이야, 이게 개구리네 개구리다 개구리다 이게 누꺼비 아니야? 황소개구리다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커요? 여기는 태국이에요 사이즈도 좀 커요 그리고 이제... 하자 무서운데 저구리? 개구리 맛있긴 맛있어. 저건 잘 보셨나 보다. 저거네. 저 사이즈가 큰 개구리인데, 근데. 개구리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뒤져 보셨어요?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지. 개구리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비가 온다는... 마흔... 마흔 앞두고 개구리 먹네? 응. 우와... 아니, 개구리는 뭐... 개구리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좋아. 쿨하게 다리 하나 먹을까요? 뭐? 그게 쿨한 거야? 오우. 오우. 오우, 핫. 오우, 핫, 핫. 오우, 핫, 핫. 오우. 오우. 오우, 핫. 오우. 개구리는 어렸을 때 먹었다. 음! 개구리 처음 먹어보는 거지? 네. 야, 톡 터져. 뭐가? 종아리 근육이. 개구리 종아리 근육이 톡 터져. 진짜 깜짝 놀랐어. 솔트, 리틀. 응, 솔트. 음! 잘 먹네.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봐. 이거 살봐, 살봐! 닭 날개, 닭 날개 끄트머리 쪽 바싹 익었을 때 소소한 맛 나네. 기달라, 기달라, 기달라. 야, 개구리 맛있네. 오우, 야. 오우, 잘 먹네. 괜찮아? 그냥 혼자 치킨 것 같아? 미안한데 나 여기 조금만 띄워줄래? 나 이거 징그러워서 못 띄겠다. 미안해, 나 이거 띄워주면 먹을게. 안 볼 때 좀 띄워줄래? 야, 이거 진짜, 진짜. 아이씨, 뭐야. 쫄깃쫄깃하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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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어디 있어? 여기도 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앞다리, 앞다리. 가만 돌리지 마. 어? 어, 냄새는 약간. 치킨이라니까? 혼자 치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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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는 약간 그거. 스모크 치킨. 혼자야, 혼자. 스모크.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움직지 마. 야, 이거 맛있다. 괜찮아, 먹을만해, 그냥. 야, 완전 별미다. 땡큐. 이게 아픈 개구리 맛있다. 맛은 나쁘지 않네. 무언가 다 됐다. 오, 야, 이거 되게 궁금하다는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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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마이갓! 우와! 아, 여기 와. 야, 여기 있는 알은 진짜 알이야. 엔트, 엔트에그. 엔트에그. 와! 어? 사이즈가 빅 사이즈? 나이스! 저기 소리 들려줄게 쨍해봐. 아, 터지네. 형, 뭐 한 입 먹어봐요, 형. 아, 나는 근데 배가 안 고파. 어, 터졌어. 와우. 에이그.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식으로 딱이야. 야, 너무 또 정성스럽게 구워주셨으니까. 와. 진짜 이건 더 비싼 거야.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소량이 들어갔는데 비싸던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온통 알이야. 그렇지. 붉은 개미 알이야. 그냥 알이 한 8알 정도 되네. 응? 아우. 벌레가 있어. 터지는 거 입안에서 그거 뭐였지? 슈팅 스팸. 어, 어. 슈팅 개미고. 슈팅 개미고. 어, 슈팅 개미고. 좋아해, 나. 입안에서. 너네 형 이거 좋아해, 너네 형. 형 이거 좋아해. 형 이거 좋아하지. 소름 돋지. 알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알이 어떤 식감인지. 근데 되게 묘해. 개미 알키 같아, 개미 알키. 좋아해, 좋아해. 무슨 개미 알키. 우리 형 이거 좋아하네. 좋아하네. 우리 형 이거 좋아하네. 우리 형 이거 좋아하네. 음. 밤 같아, 밤 같아. 어, 그렇지. 밥 맛 나, 밥 맛. 어? 알만 먹어봐. 아니, 대나무로 하면. 아, 진짜로. 먹어봐. 아, 진짜로 먹어봐. 밥 맛 난다고! 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응. 어금니로 딱 깨물고 앞니로 갖고 와. 우리 진짜로 먹어봐. 밥 맛 나. 밥 맛. 밥. 밥 맛 나지, 안 나, 안 나. 밥이야. 야, 얘 달어. 달어. 진짜 달어. 계란에 묻히면 안 돼, 얘가. 어금니로 딱 깨물어, 진짜로. 아, 근데 탁 터질 때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가 미치겠다. 어? 밥 맛 나지, 밥 맛 나지. 밥 맛 난다니까. 삶은 밤, 삶은 밤. 삶은 밤이라니까. 아, 이거 맛있는데 비주얼이. 아, 이게 밥 맛 나네. 응. 계란에 묻히면 안 되네. 야, 너 똑똑하다. 그럼. 이렇게 먹잖아. 근데 먹을 때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어, 그래, 그래. 느끼려고. 계란찜 먹으면. 그냥 노말 계란찜. 아, 그렇지. 완전 노말. 우와. 간식. 아이, 뭐야. 응? 아이, 뭐야. 응? 간식. 아이, 뭐야. 응? 뭐야, 뭐 하면 돼요? 다시, 오픈. 응? 땅강아지하고 두 가지가. 응? 땅강아지요. 땅강아지요. 애견인으로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땅강아지를 제가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다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팝콘? 아... 아니, 그럼 팝콘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오, 좋아한다. 아! 아, 진짜 jeder. 맛있게 먹 cuenta. 아, 아,ety아. 아... 아, 아... 팝콘 맛 아닌데... 아,... 아, 팝콘 맛. 역, 역같아. 맛이 역같아, 이렇게 그렇지. 토마토 ded. 괴미냘. 이거 밤같애. 이거 역같해. 하나 둘 셋 턱 Eis Reid 터치나? 터쳐! 터치? 터쳐 터쳐 반숙? 반수, 완전 반수. 그래. 우와. 뭘까? 미용, 죽, 닭죽. 어때요, 형? 그냥 우리나라. 맞아요. 간이 되게 완전 심심해. 근데 뭘 두르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간장이랑 한 번씩. 간장 같은 거. 그래. 간을 좀 해, 이게 또 해 먹는 맛이 있네. 농도가 약간 닭죽농도네. 닭죽이에요, 닭죽농도. 완전 아침 식사다. 맛있어. 간장 부리는 게 맛있다. 진짜 우리나라 닭죽 느낌 난다. 닭죽이다. 맛있다. 맛있는데요? 맛있어. 간장 부리는 게 맛있다. 음.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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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다. 얘부터, 얘부터.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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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오, 와우, 와우. 이거 약간 국밥 느낌이다. 그러네. 완전 국밥이다. 네, 네. 어때요? 삼계탕에 찹쌀 그거 말아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백숙에 밥 말아 먹는 것 같아. 아, 그래? 이건 또? 간도 이게. 와, 좋다 이거. 더 대중적일 것 같아. 해장되는데요? 어, 해장되는, 해장되는 맛이야. 해장들. 배우라네. 배우라맛이다. 감칠맛이 좋네, 이게. 닭육수, 닭육수인지 뭔지 몰라도. 샐러리가 들어가 있네. 시원하네. 아, 그러네. 샐러리가 들어있네. 응. 아, 이거 맛있다. 굿굿. 굿. 아, 시원하다, 이거. 노른자를 풀어버리니까 완전 닭죽처럼 되네. 그러니까. 맛있는데? 오, 맛있네요. 아, 이제 두 개 좀 불안한데. 어, 곱창도 있고 막 그러네. 네, 내장이 있어. 내장, 내장탕이네 거의. 뭐가 더 강력할까? 얘가 마지막. 얘가 마지막. 얘가 급한, 얘가 급한 거지 지금. 아, 진짜 내장 쪽에 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좋아. 아, 형은 내장 쪽에 약해? 나 벌레. 형은 벌레 쪽에 강하지? 그냥 벌레, 벌레. 챔피언십. 챔피언십. 간별살. 챔피언. 밥은 누구랑 같이 먹을 거야? 얘네들이랑. 나 이제부터. 야, 무슨 떡살이 됐다. 식사. 고기. 아, 국물. 뭐야? 왔어? 뒤에 향이. 여기까지 향신료가 거의 없잖아. 아, 이건 완전. 간이네. 동남아의 향신료. 약재 향 좀 하고. 약재 쪽은 되게 약한데, 한약재 쪽은. 형은 어때? 나는 좋아. 근데 알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그 향신료의 향이 있어. 야시장에서 나오는 냄새. 진짜로? 태국이나 홍콩에서는 그 오나가 야시장에서 나는 그. 어때요? 굿. 아 진짜로? 야 이게 진짜 뭐지? 아니 근데 내장 쪽은 어때요? 이거 뭐야? 문모자야 뭐야? 아 그리고 국물이 약간 달다. 달아 맞아. 이 향신료가 그거네. 동파육 삶을 때. 아 그래 그래. 그 느낌의 향신료네. 그쪽에 그쪽의 그쪽.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내장도 깨끗하다가 비리지 않고. 야 이거 완전 선지국밥 됐는데? 형 이건 죽이는데? 완전 형스파일이구나.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맛을 냈는데. 아 근데 밸런스가. 포크로르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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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그만큼 먹으러 먹으러.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응. 껍데기가 찢었네. 크리스피하게 껍데기는. 그랬네요. 태국 음식이 맛이 단순하지가 않아. 아 이거 특히 이런 게 약간 우리나 좀 먹었어. 되게 맛있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어디. 이거 쌀 수 있다 이거. 간은 간은 확 먹었는데 훅 들어온다 돼지가. 귀찮아. 야. 네. 이 국물 자체가 약간 맑은 라면 국물 같아. 어 진짜로? 우동 국물, 그치? 약간. 조기 육수 아니고 거의 채수 느낌인데? 기본 육수. 너무 맑은데? 샤브샤브 전에 육수 딱 나오면. 그렇지 그렇지. 채소, 배추 단맛 같은 거 좀 하고. 미숙이야. 응, 미숙.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이거. 이거 드니까 좋아? 야 잘 이기는 내가 먼저 드시고. 아따 잘 먹네. 맘에 싹 들었나 보다. 언제 또 내기. 어, 형 거 같아. 어? 이게 이게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쳐쓰마는 왜? 아! 여기 똥버, 여기 똥버, 이 똥버 고쿵캅 고쿵캅 넌 시켰어? 네 저도 주카랑 시켰어 시그리처럼 어 뿌려주는 거 어쩐지 화끈스 이거야말로 DIY를 해야 되네 간장이랑 한 번씩 둘까요? 간장 같은 거 고쿵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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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간을 좀 해야 돼 아 이게 또 달라? 뭐가 달라? 컴온 야이구 쒸스 맨들어 먹는 맛있따, 맨들어 먹는 맛 잠깐만 요게 요거 반찬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요거 반찬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 여기 아 네 맞아 고쿵캅 고쿵캅 넌 대박 irgendwie 고쿵캅 소주 아 이게 맛있다 이거 음 고쿵캅 홀 네 숟갈 반찬이야. 반찬이야? 어, 고추장, 고추장. 저도 그 것만큼만 넣어주세요. 야, 나 이거 완전 고추였다. 국밥이다, 이거. 진짜 맛있는 닭죽 같아. 아침에 그렇게 질린 표정을 하고 있어. 아니야. 아, 진짜. 왜, 왜, 왜. 맛있잖아, 이거. 으악! 아침에 씨. 오! 보라, 보라. 양평해장국이다, 양평해장국. 와! 야, 선지 좋아. 어. 아주 푸딩 같아. 이거 진짜로 맛있구나. 어. 아, 이거 진짜로 맛있으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다음 메뉴가 나올 때 다 먹었네. 어. 난 얘랑 지금 사랑을 시작했어. 바람피지 않네. 다른 쪽에 눈길도 안 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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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징 usu기 시끄세끄 180 gebe. 어, 진짜 시끄. 아, 이게 뭐지? 야, 근데 나는 해산물 들어가니까 확실히 감칠맛 더 사는 것 같고. 아까 그죠? 응. 감칠맛이 뚝뚝뚝 올라오는데. 뭐지? 야, 근데 나는. 응. 야, 이거 뭐죠? 으악. 응. 응. 불X 이런 것 처럼 꼬리번 같은 거 하나 해주고 가야겠다. 그래. 맘돌이다. 원래 맑은 국물이었던 것처럼 고추가 다 다 건져먹어. 다 건져먹어. 와, 이게. 푸드 파이터 쇼 박수. 와우. 제일 위에. 제일 위에. 큰형 멋있어. 와, 와. 형, 뚝배기 코코넛이네. 뚝배기 하실래요? 아이, 시원하다. 와, 맛있다. 아따, 맛있다. 아따, 맛있다. 아따, 맛있다. 달달하네. 달달하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따가.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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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놓자, 일단 놓자. 코콘카. 밥을 또 시켰었나? 에이! 볶음밥 맛있겠다. 맛있다. 코콘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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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 또 놔, 또 놔. 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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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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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구운 땅콩을 넣네. 짤까? 이건 판다이는 좀? 합니까? 합니까? 와, 정성이 들어갔다, 진짜. 한번, 판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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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아니, 미안, 미안. 아니야, 왜 안돼. 사촌, 무자마했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쏘쏘쏘. 아, 미안, 미안. 쏘쏘쏘쏘. 쏘쏘쏘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됐어, 됐어. 아, 오케이. 파타이트 뜨끈뜨끈할 때. 야, 드디어 파타이다. 드디어 파타이다. 드디어 파타이다. 음. 음. 파타이. 음. 어떻게 맛있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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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타이. 파타이다. 아, 파타이다. 맥기 사람들 아유. 아, 화끈거려. 아, 을. 넣구마자. 이거 딱 형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살짝 반건조 느낌인데. 반건조 느낌이야. 이것도 세게.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같은데. 돼지인데 이게 이렇게 길어. 육포 같아, 육포. 한 번 볼게. 절키. 절키네. 육포 맞네. 절키 맞아, 육포야. 프라이드 포크 절키야. 육포, 육포. 육포를 이렇게 요리도 하는구나. 이거 완전 끌려. 먹어봐요, 밥은 없는 거 같아. 어때요 형? 다진 포크야? 상큼 매콤. 짭조름. 이거 완전 태국이다. 완전 태국이다 이거는. 레몬 그라스 향이 확 나는데. 이거 완전 태국이다 이거는.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 똠양궁이 입에. 오우, 뽕아. 와우. 야 너, 너 혀가. 야, 멋있다. 저 혀가 멋있죠? 그래. 멋있어. 방금 표현이. 느끼면서 기억을 찾아내잖아. 오우, 맛있다. 나 이게 이렇게 맛있지? 네, 맛있어요. 나 이거 완전 끌려. 똠양궁 묶음 같아. 밥에다 넣었지 너. 오우, 맛있다. 그냥 맛있어. 파타이에 이거, 이거 고기볶음 좋다 이거. 이거 뭐야? 오우, 이거 뭐야.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어때요? 딱딱 튀겼어. 내가 고소해. 고기가. 간장에 절였나 봐. 좋다. 짭조름한 게 좋다. 이렇게 많이 튀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쵸? 제일 좋아서요. 아니, 아니.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이야, 그 포올 굉장히 좋아하네. 음. 음. 음, 맛있는데? 돼지고기랑 쏨땀이랑. 음. 신기하지 않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음! 아, 파타이. 와, 그 집 파타이 맛있대요. 그 집 가야 돼, 가야 돼. 택시기사님들한테 실패가 없어 컴온! 아 잘 먹었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우리 랭스텝을 한번 또 먼저 먹어볼까요? 좋은 생각 확 꽂혔네 올 때마다 랭스텝 랭스텝 그러더니 형님 진짜로 이야 랭스텝 한번 먹어보자 그래 오우야 내가 먹었던 그 랭스텝이 맞는지 또 한번 봐야겠다 형님 한번 먹어보죠 저도 그게 맞으면 맛만 보여 이거 맞아 시큼? 시큼스 시큼 매콤스 내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내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진짜로 한번 먹어봐 진짜로 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 어우 국물 좋아 아 좋아 형님 이거 하나 가져가시죠 내가 하나 가져가 제가 드릴게요 밥을 여기다 넣고 오케이 어우 좋아 어때요? 딱 뼛짐에 그 고쌈과 족발 살코기 고사이다 아 이거 진짜 녹진 녹진한 게 좋네 이게 이렇게 시장에 야시장에만 팔더라고요 몸에 몸에 난리 났어 어우 랭스텝 국물 한번 먹자 괜찮아요? 어우 예술이다 이거 형 국물 죽죠? 어우 맛있어 그럼 랭스텝은 생각난다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름을 까먹으면 너한테 물어보면 소모야 이거 뭐지 그러면 그냥 랭스텝으로 그냥 랭스텝이라고 해야죠 네 너무 맛있네 형 그거 무조건 해장이죠? 아 다른 곳은 약간 맑은 똥냥꿍이네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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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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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평가가 어제부터 되게 정확해요 묵직하게 야 이제 이틀을 다 했다고 형을 평가하네 자식이 형을 평가하네 자식이 먹방을 맵게 나는 형들이 랭스텝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또 뿌듯하다 근데 책임감이 좀 있었어요 제발 랭스텝이 좀 맛있어라 라는 생각 근데 준현이 형이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와우 와우 야 야 야 여기 느낌 있다 와우 파타이야? 열어볼게요 야 이거 뭐뭐 산 거야? 에그? 에그 시림프 아 두 개 고춧가루 좀 뿌릴게요 뿌려야지 뭐 계속 넣어? 설탕이야? 어 설탕은 아줌마 많이 넣었어 아 진짜? 야 이거 파타이는 만드는 거 보는 재미가 있더라 자 드시죠 드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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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타이 랭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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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태국 가서 팝타이 왔다 맛있다 아 왔다 음! 일로 갑니다. 내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팟타이. 딱 그 맛. 기본, 기본. 그냥 기본. 설탕 안 뿌려도 되겠다. 그래, 이런 음식은 딱 기본으로 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기억하는 맛을 또 먹고 싶은 걸로. 맞아. 아따, 크다. 오케이.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아, 불닭보다 덜 맵네. 아, 나 불닭. 왜? 지금 맵죠? 아뇨, 안 돼 뭐. 맵긴 오죽이 사람 안 맵겠어요? 와 씨. 숙부하죠, 그냥. 오호! 음! 음, 잘하네. 아, 맛있다. 어때요, 매콤해? 맛있게 매콤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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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괴로워. 음? 뭐야? 음! 까는 거예요? 까고 있네. 콘대문 가만둔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씨. 누구 줄까? 이거 먹을 사람 새우 깠다, 이거. 됐어, 알았지. 나 분명히 물어봤다. 대답을 할 게 예를 안 주네. 말하겠다. 얼굴 보면 누가 고문하고 있는 줄 알겠다, 고문. 야, 이게 뭐, 입은 많이 안 매운데. 어우, 4단계. 4단계 좋아요. 이거보다 덜 매우면 좀 덜 매력적일 것 같아. 맛이 빨개는다, 이거. 동영상도 presente입니다. 먹어보자. 그러면. 뭐야. 봐요, 깨 좋아요, 뭐 세팅을 했네 이미. 맛있지. 맛있지. 이거, 어떻게 먹어? 뭐, 어떻게 먹는 건데? 그냥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거기다 먹어, 먹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먹어, 먹어. 이거 먹으면 우울증이 안 걸려요. 너가 생각하는 그런 공깃밥에 망고 올린 건 아니야. 약밥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데 이거 호불호 나뉘어요. 그렇죠 형. 그럼. 써가지고 망고랑 먹어야지. 꼭 망고랑 먹어야지. 한 입에 망고랑.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응코. 망고밥이야. 응코. 응코. 첫 망고밥 커버. 어우. 너무 많으니까. 또 나왔다.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아 얘는 확실해 얘는 확실해. 아 진짜 호불호가 확실하네. 정말 망고밥은 형 그렇죠.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고소 냄새. 어 대단히 맛있게 생겼다. 뭘 먹어봐야 되나? 어 저 저 그 저 랭셉이랑 국물 똑같은 지가 너무 궁금해. 저 저 그 저 랭셉이랑 국물 똑같은 지가 너무 궁금해. 어우 똑같을 것 같아 냄새가.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다 드신 거죠? 앞접시야. 아 진짜로? 돼지고기 향만 빠진 랭셉. 와 진짜? 왜. 진짜 좋아. 아. 와. 그냥 랭셉이네. 어. 어. 우와. 똑같아? 어 그 국물에 해산물이 들어갔어.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네. 아 예술인데. 야 이거 레몬 그라스가 이게 해장 효과가 있네 이게. 네. 완전. 시원하지 그냥 뭔가. 완전 완전. 응. 그냥 진짜. 마법 같은 향신료다. 아. 레몬 그라스. 아침에 이런 국물 먹으면. 아우 이거 먹을 줄 알았으면 더 마실걸. 뭐 거의. 와 태국의 태국 본토 첫 톱 양콩. 아 국물 좋다 색깔이. 네. 돼지가 잘 안 보일. 자신 있으면 안 보여 봐. 어우 코코넛 밀크. 아.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이게. 아 코코넛. 어르신도 좋아할 맛을 좀. 아우. 근데. 저게. 응. 되게. 뭔가. 속이 시원한 거고. 약간 이거 뭐랄까. 습. 습 같아 습. 태국에서 먹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응. 서울에서 먹는 건데 한국식이고 있는데. 아 좋다. 음. 응. 응. 좋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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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 저기. 어. 어느 정도의 레벨. 두. 두. 오케이. 여기.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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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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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부드럽다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자 가자 선혜야 나 조금 매운데 매운 거 티내면 안 되지 맵다고요? 조용히 해라고 티내지 마 아니 벌써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떡해 너무 매운 거 티내면 안 돼 너무 매운 거 티내면 안 돼 안 돼 너무 매운 거 티내면 안 돼 너무 매운 거 티내면 안 돼 아니요 너무 매운 거 티내면 안 돼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타이 앙초비 설탕 소세지 타이 스타일 폭풍 소세지 스파이시 레벨 4 아 라이스 누더 오 예 오 예 아 아 렛츠 스타트 오 음 오 진짜 잘 드시네 나 별로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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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맛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오케이 우와 레벨 4, 우와 레벨 4, 우와 레벨 4 먹었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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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은 매운 걸 모른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형은 몰라 나는 조금 아는데 네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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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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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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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4 음 오 네 오 예 오 예 와 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난 다 오케이 레벨 4, 우와 레벨 4, 우와 와 오 예 와 아 이게 오케이? 오 스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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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와 맛있게 드신다 와 와 맛있게 드신다 와 와 맛있게 드신다 와 와 맛있게 드신다 와 와 이런 건 또 형 면치기 보여줘요 형 면치기 보여줘요 힛 더 누들 힛 더 누들 힛 더 누들 면치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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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나 형 자랑스러워 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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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x 100% 우와 와 와우 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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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우와 가입 와우 와우 펀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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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baz? 하나 더 baz? 레벨 10 명호fe 레벨 5 아.. 아.. 아... 오케이 ر연 레벨 5 2 5 오케이 30 50 레벨 5 레벨 5. 레벨 5.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응. 오. 하이라이. 하이라이? 음. 이게 내륙인데도 이런 해산물을 딱 즐겨드시는구나. 음. 소스 나스 파이시. 근데 레드 페퍼 들어가면. 레드 페퍼. 아니야 아니야. 나 솔직히 솔직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뭐 먹는다고? 동시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왜? 오. 딜리셔스. 멈추인. 멈추인. 진짜 강력해요. 강도는 뭐 한국에서 그런 매운맛 있죠. 청양고추로 뭐하고 뭐 있겠지. 결이 아. 그 우리나라에 그 날카롭고 크흑 стр. 막 긁는 그 매운맛이 아니라 이거는 펀치의 느낌이 있어. 와우 와우 아 이러면 나도 치킨이 되는 건데 형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미안하다 졌다 너무 힘들다 와우 형 나 먹는다 연어부터 먹어봤대 음 음? 어떻게? 어 그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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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지 맛있다 와우 맛있긴 한데 야 너가 나보다 매운거 훨씬 잘 먹어 응 아하 근데 해산물이 진짜 신선하네 진짜 맛있다 프레시 프레시 한국에도 이런게 있어요 맵게무침 꽃게무침이라고 있어요 익히지 않은거 그런거랑 조그만 질감이 비슷하네요 이게 그럼 어떻게 뿌려요? 뿌리면 큰일 날거 같은데? 뿌리면 암 다 안먹을거야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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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지 이지 예스 면이가 레벨 10 레벨 10 레벨 10 아 이야 아 이야 우와 어우 속이 아파 와우 아 아 아예 물컵을 안 갖다 두셨네 아 형 물컵 치워 물컵 치워 형 물컵 치워 아니 물컵이 없잖아 지금 왜 그런걸 물컵이 없겠지 물컵 치워 나 매운거 못 먹어 아냐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컴온 컴온 한 번쯤은 맛보고 싶었어 음 와 지금까지 너무 맛있어 안 맵고 지금까지 아 진짜로? 지금까지 괜찮아 좀 있으면 이제 와아 레벨 10 와아 물 좀 아아 물 드려? 응 아 이게 흥미빠라메 오케 오케 오 나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와 진짜 잘 드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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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자 야야 가봐 아 간다 간다 나 진짜 간다 어? 어? 뭐? 와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응 너무 맛있다 아 나 레벨 10 괜찮아 네? 멋있다 감옥해 감옥해 한번 보여줄까? 네 근데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오 오 오 마이 갓 아 진짜로? 노 노 오 헤이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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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뭐 엉 엉 에 엉 엉 오케이! 한 입에 넣어, 한 입에 넣어 먹지 마! 오케이, 쏘리, 쏘리 먹지 마! 오케이, 쏘리, 쏘리 쏘리 먹지 말라고! 먹지 마! 먹지 마! 와, 이러니까 더 먹고 싶어지네 아, 이거는 바로 와 아, 진짜로? It's spicy! Yeah! 나는 근데 형보다는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아! 오, It's crispy! Crispy! 괜찮아요? 응 응? 내가 겁먹었나? 안 매운 내가? Yeah, OK! 리스 마트, 리스, OK 노, 노 마트, 리스 마트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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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이, 알로이 아니, 엄마 뭐? 스티킹 라이스, 플리 스티킹 라이스, 플리즈 에휴 와! 아, 귀가 야, 그치? 아, 귀가 아! 아, 와! 아, 귀가 아, 왜 이러지? 귀가? 맵지는 않은데, 귀가 내가 그거랑만 하냐, 너가 낼져서 없나 아, 아! 아, 열 받았어 아, 언니 엄마 뭐? 아, 나는 눈을 마 먹자 내가 아, 형 귀가 잘 안 나 왜 이러지? 아,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